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안경을 쓴 당신 눈에만 보이는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진두사랑 같은 말이죠 요 입술도 그럴까봐 다시 누구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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